아 저게 걸려가지고 기웅이 잘해 그런 거를 심지어 많은 것도 잘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걸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말이지 부러웠어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초반에 좀 비슷하게 나가는데 가다 보면 정말 고개를 못 올 정도로 창피하고 창피해가지고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딱 부럽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한민 대원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실시 실시 좋았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를 때려버렸네 아 다 됐습니다 괜찮아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렇게 먹고 싶어. 어떻게 이렇게 먹고 싶어. 척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저 올림픽 양궁 때 보면은요. 카메라 때려버리죠. 오늘 저는 알 것 같아요. 잘 갔어요. 저거 렌즈를 맞춰 했단 말이에요. 한 번 더 맞출 수 있어요. 또 맞춰요. 한 번 더 맞춰요. 그냥 보고 던진 건데. 있나요. 어머 어머 아파라 카메라 아프겠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대원들도 그 정도 기록이 안 나오는데 처음에 두 번째까지는 저게 아마 운이겠지 세 번째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저게 운이 아니구나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. 우리 에이스는 조동혁이 아니고 박기웅 대원이다 박기웅이에요